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첫 번째 주제는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어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희망을 품게 했던 뉴스입니다.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였죠.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초라고 겨울은 우리나라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키스도에서 여러 가지 성분을 풍속한 결과는 질이 매우 좋은 그런 석유가 나왔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부터 참사 시추 계획을 승인받은 산업통산자원부의 최남호 2차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 발표를 종합해 보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석유가 있었어라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조사 내용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그동안 물리탐사 자료를 많이 축적을 해왔었고요. 그 자료를 새롭게 발전된 기술 역하에 국내외 전문가들을 통해서 종합점검을 한 결과 포항에서 동쪽으로 40km에서부터 100km 사이에 있는 지역에 최대로 치면 한 140억 배럴 정도의 가스와 경진류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어제 발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깜짝 발표여서 많은 분들 놀랐거든요. 진행 관련해서 전조가 있었나요? 언제부터 조사가 이루어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심해 유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에 발견된 유전의 60% 정도는 다 심해에서 나와서 저희도 심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탐사를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그거를 새로운 3D와 같은 새로운 또 AY 같은 그런 기술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전문기업에 저희가 분석 의뢰를 했고요. 그 자료를 다시 또 검증 절차를 거쳐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말씀해주신 탐사 검증했던 미국의 액트지오 이 업체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믿을만한 건지 큰 업체 맞냐 아니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분분하더라고요. 업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업체 자체가 지질 전문 부티크라고 해서 전체 규모는 13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거는 규모가 작습니다. 다만 심해 전문가, 특히 심해에서 지질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세 분이 이 회사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 회사를 설립한 비토로 박사 같은 경우는 엑스모빌에서 지금 가이아나 유전도 발견했던 분이고 전문가로서의 위상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영상으로 저희가 봤지만 1976년 1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석유 발견됐다고 해서 굉장히 국민적으로 들썩였던 일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처럼 해풍이 끝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믿을 수 있겠죠. 물론 땅은 파봐야 알지만 그때와 비해서는 지금 기술이 굉장히, 탐사 기술 자체가 많이 진보가 이루어졌고요. 또 특히 이번 자료는 해석하는데 저희가 AI나 딥러닝 같은 새로운 기술도 많이 접목을 시켰고 그것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 많이 보도는 됐습니다만 저희가 탐사 성공률 20%라는 수치까지 제시를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공률 20%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기대의 수치일 텐데 또 많은 분들이 이럴 겁니다. 20%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한 50% 내지 60, 70%는 돼야지 지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텐데 여기 대해서도 수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해 유전 같은 경우에 평균적인 탐사 성공률이 한 5% 정도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밖에 안 됩니까? 네, 그런데 이건 사실 사전적이기 때문에 이게 20%가 맞냐 적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탐사 성공률, 그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금세기 최고의 심해 유전이 이제 가이아나에 있는 스타브로그 유전인데요. 거기도 시작은 7%로 시작을 했어요. 7%였어요? 네, 그다음에 또 탐사 시초하면서 또 16%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110억 배럴 되는 발견 자원량이 생긴 거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보면 시작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시작 자체는 좋다. 물론 금년 말에 시작되는 시초 탐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그런 여러 개를 종합해 볼 때 20%가 낮은 수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적이란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올 연말부터 시초 일정 드립한다고 저희가 들어봤는데 작업 일정은 어떻게 되고 구체적인 결과물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26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 말에 시초 탐사를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1차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처음서부터 결과가 좋으면 5개, 초기 한 5공 정도를 시초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시초 탐사가 이제 26년, 또 27년까지 이어지고 결과가 좋다면 27년서부터는 개발을 위한 투자가 시작될 것이고요. 결과가 좋다면 27년부터 바로? 그렇게 되면 35년에는 상업 생산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5년에 한 11년 정도 더 있으면 빠르게 된다면 시초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200조 원이라는 액수가 최대 수치로 나왔는데 가능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최소로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2200조는 아마 140억 배럴을 국내 수입 대체 효과를 아마 감안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게 140억 배럴이라는 수치 자체가 가스는 29년, 석유는 4년이 합쳐 있는 거거든요. 그걸 환산하면 2200조인데 다만 이게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심층 분석한 데가 6-1광구의 중동부 지역입니다. 8광구 쪽은 아직은 종합 10층 분석을 못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초 탐사를 시작하지만 추가적인 종합 분석을 통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1차 발표한 140억 배럴은 물론 경제성 검증 과정에서도 축소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시초 탐사를 해보고 또 추가적인 자료 검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서도 문득 하나 드는 생각은 석유 시추가 4년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기왕이면 한 10년, 20년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4년이라는 수치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비용도 사실은 또 많이 듭니다. 이게 시초공 하나 들어가는데 1천억 원의 돈이 들어가니까. 1천억 원 하나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로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시초공 하나하나 할 때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사전 검증 절차 또 준비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초공 하나에 1천억 원. 그래서 5개 이내로 저희가 성공을 자신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많은 기대가 되는데 혹시나 탐사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비용 회수 어떻게 가는 거야?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자원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심해 유전형 같은 경우에 5%밖에 안 되거든요. 대신에 대기만 하면 엄청 큰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께서도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8관구 쪽은 아직 저희가 제대로 검사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설령 5개가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은 그대로 저희 기술력에 녹아들 것이고 추가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찬 얘기 있고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남호 2차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